이 수많은 집 중에 내 몸 하나 누일 곳 찾기 힘들고 열심히 내고 내고 또 내봐도 똑같은 대답 뿐이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그냥 담아둘 뿐이고 면접을 보려 해도 마땅한 옷도 없고 일 경력을 쌓고 싶은데 다들 경력자를 원할 뿐이고 이제는 경상남도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당경감을 위해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주택인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따뜻한 내 공간을 갖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취업준비에 집중을 못하면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인 그림카드사업으로 취업준비를 든든히 하고 내 소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상남도 청년센터 청년온난에서 동아리 모임 프로젝트 청년연구자 63지원도 받으면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의 이 경험과 급여를 제공받고 종료 후에는 진로설계 교육 및 취업 창업 컨설팅 해주는 청년 인재사업으로 구직활동도 열심히 하고 면접장장되어 있는 실걸로 취업의 꼴이 낮자 실걸로 내 삶을 바꾼 청년을 위한 경상남도의 다양한 정책 경상남도 칭찬해 아주 칭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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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해